네 잠시만요,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? 밥까지는 너무 맛있어 너무 46cm 칼칼국수 아아, 그냥 사랑해요 미스티 하면 되나요? 네, 갈게요. 셋, 넷. 사랑해요, 어 잠시만요. 사랑해요, 미스티.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 부끄럽다. 네네. 사랑해요, 미스티. 아,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잠시만요,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? 널 위해 준비했어. 진짜. 이거 준비 안 하고 싶어요. 그래도 배고파.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. 진짜 얘기네.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. 오늘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. 오케이 근데 이거 초반에는 좀 많이 못 찍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? 그게 제가 지금부터 많이 둘 오케이 어저께 해 볼게요 오케이 자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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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꽃이 없는데요. 널 위해 준비했어. 네, 알겠습니다. 물광화장... 오늘도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좋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할께요. 널 위해 준비했어. 네.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할께요. 한 부분 더 할께요. 널 위해 준비했어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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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